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타이머를 해볼겁니다 타이머는 여기에 있구요 비트를 하나 먼저 살려 보겠습니다 타이머에는 on delay 타이머가 있고 off delay 타이머가 있고 이렇게 rto 적산 타이머가 있습니다 3개의 타이머에 태그를 하나씩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타입은 타이머구요 이 태그의 요소를 보면 이렇게 dnt en preset accum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거의 의미는 이게 설정 값이구요 이게 진행 이게 활성화구요 tt 는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 운대는 그런 비트입니다 이거는 이 어큰 값이 preset 값까지 도달했을 때 나오는 dn 이라는 비트이구요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볼게요 on delay off delay 는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금방 알 수 있구요 적산 타이머도 뭐 별반 차이 없습니다 적산 타이머는 on delay 타이머인데 이 앞에 비트가 끊기더라도 이 어큰 값이 0으로 초기화되지 않는 그런 타이머구요 r&blender에서 제공해 주는 이 타이머에는 프리셋 값이 무조건 ms입니다 ms 그래서 1초가 되기 위해서면 1000을 곱해 줘야지 1초가 되는 거에요 5000이 들어가면 5초가 되는 거에요 1000이 들어가면 1초가 되는 거고 요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링스 클래식 하고 에뮬레이터를 키시구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자 테스트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올라가고 요 값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면 자 이 태그를 한번 모니터링 해 볼게요 이 TT가 어큰 값이 동작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자 활성화 됐습니다 그리고 프리셋 값이 다 도달하고 나서 dn이 살았구요 자 off delay 타이머를 한번 볼게요 off delay 타이머는 시작과 동시에 done이 살구요 태그가 겹쳐가지고 뭔가 이상한 그런 현상이 생겼습니다 수정하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done이 살고 어큰 값도 0으로 클리어 되고 off 시키면 done은 계속 살고 있고 어큰이 동작을 할 때 TT는 살고 완료되면 둘 다 꺼지게 되는 그런 타이머입니다 이 RTO는 비트가 죽어도 요렇게 이 어큰 값이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구요 동작하고 있을 때만 TT가 살고 완료되면 dn이 살고요 off 시켰다가 다시 on을 해도 어큰이 프리셋에 차있기 때문에 동작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RTO 적산 타이머를 사용할 때는 이 값을 0으로 해주거나 리셋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짜야 합니다 요렇게 해주는 것을 짜야 하죠 레드를 제대로 이해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타이머는 쉬워요 타이머는 펑션 블럭이나 이 ST, 스트럭트 텍스트하고 다 비슷합니다 뭐 표현 방법이나 그런 것만 다를 뿐이지 자 한번 해볼게요 타이머 온 딜레이 오프 딜레이 적산 동작은 테스트를 안할 거고 사용하는 방법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용하는 방법만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출력이 완료가 되니까 이 출력이 완료가 되는데요 이제 바로 이럴 때 응답합니다 출력이 완료가 됐을 때 어떤 것을 쓰고 싶으면 여기에 비트를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레드하고 다른 점은 보시면 얘를 처음 만들었을 때 저희가 태그를 생성하지 않았죠 자동으로 뭔가 생성이 돼서 이렇게 유지가 되는 겁니다 어디로 생성이 됐냐면은 이 요소를 한번 볼게요 데이터 타입 펑션블럭 다이어그램의 타이머고 스코품은 이쪽 메인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이쪽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타이머2라는게 여기에 바로 생성이 됐습니다 이름을 한번 바꿔 볼게요 x 표시가 됐죠 이름을 바꿔주면 이쪽에 꼭 같은 같은 태그 이름이 있어야 하죠 이거는 뭐 굳이 테스트를 안 해봐도 이렇게 사용한다고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 요소를 한번 더 보면 이네이블이 있고 프리셋 리셋 어큐 UTT DN 상태 요런게 있구요 이런것들 거의 다 안쓰고 꼭 사용하시는 요거 요거만 활성화해서 활성화해서 보셔도 됩니다 리셋을 이제 클릭을 해제를 하면 이게 없어지게 돼요 이렇게 타이머는 이렇게 쓰시면 되고 스트로틱 테스트 이것도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온 딜레이 타이머만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는 태그를 항상 만들어 줘야 하구요 태그 타입은 태그 타입은 펑션 다이어그램 타이머 스콥은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습과 이 시야 하нал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이 b 값을 enable에 넣겠다는 거고 preset 값도 설정을 해 줄게요 똑같이 5000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온 딜레이 타이머 끝입니다 비트가 살면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못됐습니다 EN이 아니라 타이머 enable이 켜져야 하는 거고요 enable이 켜지면 저 EN이 같이 살게 되겠죠 다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PC 언어 쪽으로 보면 음... 이런 게 있었어요 슬립이라는 슬립이라는 명령어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1초 동안 1초 동안 지연이 됐다가 그 다음 어떤 것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 1이 살면 1초 후에 1값을 10에다가 넣겠다 이건데요 PS에서는 요 슬립이라는 명령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 타이머 펑션을 꼭 사용하셔야 합니다 슬립은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타이머는 상당히 많이 쓰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사용방법은 간단하기 때문에 잘 사용하면 고급적인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엔지니어가 되어받는 날이 올 때까지 실력을 키웁시다 감사합니다